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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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만물의 근원,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는 우주의 이치를 의미하는 태극 품새 태극의 동작은 우주 철학의 근본 원리를 나타내며 태극의 음과 양의 진리를 응용해 엮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극 7장은 태극 8개의 간을 나타내며 육중하다, 굳건하다의 의미를 지닌 산을 상징합니다 지금부터 태극 7장의 품새를 보시겠습니다 태극 7장의 품새를 보시겠습니다 태극 7장의 품ARON 태극 7장의 존재 태극 7장은 손날 거드러 아래 맞기 거드러 바탕손 안 맞기 보주먹 가위 맞기 무릎치기 헤쳐맞기 두 주먹 젖혀지르기 엇걸어 아래 맞기 등주먹 바깥치기 표적차기 엽지르기 범서기 주춤서기 이렇게 13개의 핵심 동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극 7장의 핵심 동작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날 아래 맞기는 보조하는 손이 거드러 줌으로써 두 팔을 사용해 아래를 막는 기술입니다 막는 손은 내딛은 다리의 무릎 위에 세운 두 주먹의 간격을 유지하고 거드러 주는 손의 높이는 아래를 막은 팔의 팔꿈치 높이와 같습니다 거드러 주는 팔의 팔목은 중심선과 교차되는 곳에 유치합니다 바깥 팔목과 몸통 사이에는 손날 하나 정도 간격을 두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몸통 가까이에 두면 됩니다 이때 막는 손은 다리의 몸 바깥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거드러 주는 팔은 겨드랑이가 벌어져 팔꿈치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거드러 바탕손 안 막기 또한 막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동작을 시작할 때 보조하는 팔은 명치 높이에서 가볍게 펴고 막는 손은 어깨보다 한 손 길이만큼 위에서 시작해 안으로 막습니다 막는 팔의 바탕손은 명치 앞에 보조하는 팔은 손등이 위로 향하게 막는 팔의 팔꿈치를 가볍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거드러 줍니다 막는 팔의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기며 막고 보조하는 팔은 당겨줍니다 보조목은 주먹 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는 동작입니다 왼손의 네 손가락은 오른 주먹의 네 손가락을 감싸고 왼손의 엄지손가락은 오른 주먹의 엄지손가락을 감쌉니다 이때 왼손과 오른 주먹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정도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보조목은 단전 앞에서 시작해 가슴 앞을 지나 인중 앞까지 올립니다 이때 팔의 내각은 90도에서 120도를 유지합니다 안 팔목 바깥마퀴와 아래 마퀴를 동시에 수행하는 마퀴 동작 가위 마퀴는 두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하며 시작합니다 안 팔목 바깥마퀴를 수행한 팔의 팔목은 명시 높이에 위치하고 주먹은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아래 마퀴를 수행한 주먹은 무릎 위 세운 두 주먹 간격을 유지합니다 무릎 치기는 다리를 접어 무릎으로 올려 치는 기술입니다 무릎을 최대한 접어 올려 치도록 합니다 헤쳐막기는 양 팔목이 가슴 앞에서 교차해 안에서 밖으로 동시에 막습니다 막았을 때 두 주먹은 어깨 앞에 있어야 하며 두 팔꿈치는 아래로 양쪽 겨드랑이는 지그시 몸통에 붙입니다 두 주먹 젖혀 지르기는 손등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젖혀 지르는 기술입니다 두 주먹은 허리에서 손등이 위를 향한 상태로 시작해 아래를 향하게 젖혀 지릅니다 주요 공격 목표는 정광, 협복 급소입니다 질렀을 때 양 겨드랑이를 몸통에 붙이고 팔꿈치를 몸통 가까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젖혀 지르기는 아래에서 약간 위로 올려 질러야 합니다 이때 팔꿈치가 몸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두 주먹이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 주먹의 높이가 팔꿈치와 같거나 아래를 지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엇걸어 아래막개는 양 팔목을 엇걸어 내려 단전 앞에서 막는 기술입니다 왼 앞구비인 경우 오른쪽 허리에서 시작해 오른팔이 위쪽으로 교체합니다 오른 앞구비인 경우 왼쪽 허리에서 시작해 왼팔이 위쪽으로 교체합니다 이때 양 팔꿈치는 몸통에 밀착되도록 합니다 등 주먹 바깥 측에는 치는 주먹이 반대쪽 어깨 위에서 시작하고 보조하는 팔은 치는 팔 아래쪽에서 교체하며 예비 동작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해 등 주먹을 세워 가격합니다 주먹은 어깨선의 높이를 맞추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펴주면 됩니다 표적 차기는 손바닥으로 표적을 만들고 발날 등을 사용해 밖에서 안으로 차는 기술입니다 발바닥으로 차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옆 지르기는 주춤석이와 같이 옆으로 선 자세에서 옆으로 지르는 기술입니다 지면으로부터 전달된 힘의 흐름이 팔꿈치를 통해 주먹으로 밀려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범석이는 뒤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뒤쪽 발의 엄지발가락 끝에서부터 한 발바닥 길이만큼 앞에 앞쪽 발을 내딛어 낮춰 섭니다 이때 앞쪽 다리의 압축만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뒤축을 들어주고 뒤쪽 다리와 앞쪽 다리의 체중 분포가 9대 1 이상이 되도록 뒤쪽 다리로 체중을 지탱해 줍니다 두 무릎이 앞을 향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지그시 조이며 섭니다 이때 상체가 너무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젖혀져서는 안 됩니다 13개의 핵심 동작 중 마지막 주춤석이입니다 주춤석이는 두 발등을 나란히 하고 양발의 너비는 두 발바닥 정도로 넓힌 후 자세를 낮춰 섭니다 이렇게 태극 7장의 13개의 핵심 동작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동작을 연결해 단락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극 7장 1단락의 동작은 오른 바탕손 안 맞기 오른 앞차기와 왼 안 맞기 왼 바탕손 안 맞기 왼 앞차기와 오른 안 맞기 왼 손날 거들어 아래 맞기 오른 손날 거들어 아래 맞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로 체중을 이동시키고 오른발 압축을 이용해 왼쪽으로 돌며 왼 범서기를 해줍니다 앞차기를 통해 생성된 탄력으로 무릎을 접을 때 안 맞기 예비 동작을 시작하고 앞찬 발의 압축에 이어 뒤축이 닿는 순간 몸통 맞기 동작을 완성해 줍니다 체중을 앞쪽 다리로 이동함과 동시에 왼발 압축을 이용해 몸통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바탕손 안 맞기 예비 동작을 취해줍니다 그 다음 왼발을 진행 방향과 일치하도록 돌려 디디며 바탕손 안 맞기 동작을 완성합니다 왼쪽 다리로 체중을 옮겨 왼발 압축을 사용해 몸통을 돌리고 오른쪽 발을 내딛어 왼 뒷구비를 수행합니다 태극 7장 일단락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 범서기에서 오른 범서기로 180도 돌아 디딜 때 왼발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리하게 오른발로 옮겨 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 딛기와 돌아 딛기를 수행할 때 신체의 중심 이동과 몸통 회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일단락의 연결 동작을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태극 7장 일단락의 동작은 오른 거들어 바탕손 안맞기와 오른 거들어 등주먹 앞치기 왼 거들어 바탕손 안맞기와 왼 거들어 등주먹 앞치기 보주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들어 바탕손 안맞기 후 막은 손을 반대쪽 귀 옆으로 당기듯이 예비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때 치는 팔의 손등이 귀를 향하게 하며 팔꿈치는 거들어주는 팔의 손등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등주먹 앞치기의 목표는 상대의 인중이며 치는 팔의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체가 전후 좌우로 흔들려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단락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들어 바탕손 안맞기를 수행할 때 두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기듯이 막아야 합니다 또 거들어 등주먹 앞치기를 수행할 때는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상체가 지나치게 흔들려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이 단락의 연결 동작을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태극 7장 3단락은 가위막기와 가위막기 헤쳐막기 오른 무릎 올려치기와 두 주먹 젖혀지르기 엇걸어 아래막기 헤쳐막기 왼 무릎 올려치기와 두 주먹 젖혀지르기 엇걸어 아래막기 동작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두 팔로 힘을 나누어 전달하는 막기 기술인 가위막기 3단락의 첫 동작인 가위막기와 가위막기 연결 동작은 각기 같은 서기 자세에서 두 번씩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 왼 앞구비에서 가위막기를 수행할 때는 오른아래막기와 왼 안팔목 바깥막기를 수행하고 연이어 왼 아래막기 오른 안팔목 바깥막기를 수행해 왼 앞구비 가위막기 동작을 완성합니다 이후 오른 앞구비로 내딛으며 왼 아래막기와 오른 안팔목 바깥막기를 수행하고 이어 오른 아래막기와 왼 안팔목 바깥막기를 수행해 오른 앞구비 가위막기 동작을 완성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가위막기와 가위막기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 무릎 올려치기와 두 주먹 젖혀지르기 동작은 두 손으로 상대의 목이나 머리를 잡아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무릎으로 얼굴이나 몸통 등의 부위를 공격하는 동작입니다 이 두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손을 마주보기 편 후 잡아 끌어내립니다 이때 치는 다리의 발목 부위까지 두 주먹을 끌어당기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음 상대를 잡아 끌어내릴 때 두 팔꿈치를 아래로 당겨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끌어내리는 동작과 무릎 치기는 같은 타이밍에 수행해 줍니다 엇걸어 아래 맞기는 오른쪽에서 예비 동작이 시작한다면 오른 팔목을 위로 왼 팔목을 아래로 엇걸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왼쪽에서 예비 동작이 시작하는 경우 왼 팔목을 위로 오른 팔목을 아래로 엇걸어 맞기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양 팔목의 위치는 단전 앞이어야 하며 양 팔꿈치를 안쪽으로 조이면 됩니다 3단락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위 맞기를 연속으로 수행할 때 상체를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 무릎치기를 수행할 때는 두 손등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잡아 끌지 않습니다 다음 엇걸어 아래 맞기 동작에서는 팔꿈치를 펴거나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3단락의 연결 동작을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태극 7장 4단락의 동작은 왼 등주먹 바깥치기 오른 표적차기와 오른 팔꿈치 표적치기 오른 등주먹 바깥치기 왼 표적차기와 왼 팔꿈치 표적치기 왼 옆 맞기 오른 옆 지르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 학습하신 3단락의 마지막 동작인 왼 앞구비 엇걸어 아래 맞기에서 4단락의 첫 동작 왼 등주먹 바깥치기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왼쪽 팔이 오른쪽 팔 바깥으로 교차해 오른쪽 어깨 위에 위치하도록 예비 동작을 선행해 줍니다 그런 다음 몸통이 회전을 이용해 어깨 높이로 등주먹 바깥치기를 수행합니다 이때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펴고 등주먹이 어깨 끝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표적차기 동작에서는 발날 등으로 표적을 차야 합니다 팔꿈치 표적치기 동작에서는 표적이 팔꿈치를 감싸 잡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차기와 표적치기는 연이어 수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표적치기와 등주먹 바깥치기의 연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춤 서기에서 무릎을 펴 자세를 높이는 동시에 오른발을 옮겨 디뎌 제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며 몸통의 회전을 이용해 등주먹 바깥치기를 수행합니다 오른발이 앞서기로 전환되며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왼발을 약간 당겨오게 됩니다 사달락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주먹 바깥치기를 수행할 때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치기 시 표적은 손바닥이며 그 표적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사달락의 연결 동작을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극 7장에 대한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동작을 보시면서 품새를 익혀 보겠습니다 전체 동작을 위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까지 태극 7장의 핵심 동작과 단락별 설명, 주의할 점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태극 7장의 정신, 굳건함을 잊지 않고 수행하신다면 훨씬 좋은 자세와 기술을 익힐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태극 8장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